여러분의 대리운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남의 김 기사가 여기에 와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대리운전 필요하실 때는 1666-552들 많은 연락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 대리의 신 화성형남점 1666-552들은 여러분들 대리 부르실 때 대리비의 10% 현금결제 10% 카드결제 5% 여러분들께 카카오페이로 다음 날 보내드리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리의 신 1666-552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땡큐